자 여러분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마무리되고 17일 정도가 흘렀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 방송은 이제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정리정돈을 해나가는 그런 방송을 당분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서울을 보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경기도에 대한 인천광역시를 지금 다 살폈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서울시에서 조금 이렇게 수정해야 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또 토요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울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4월 10일 총선 전국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4월 10일 서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지난 10년간 사전투표제도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치료지게 될 공직선거를 전망해볼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 총선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에 서울 총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뿐만 아니고 한국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겠지만 이 내용은 지난 4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제 뿐만 아니고 제야전문가 제약h님 제약k님 또 이런 분들이 노력한 그런 것이 다 합해져가지고 공직선거의 전모를 파악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서울 총선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은 아마 제야전문가께서 이제 밤에 낮에는 일을 하시고 또 밤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원갑과 노원을에 대한 약간의 통계처리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4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지 투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졌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다시 재계산을 검증 과정을 해보니까 64만 표가 아니고 67만 표의 유령사전투표지가 서울의 48개 선거부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것에 맞춰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령 그러니까 가공의 그런 사전투표자 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숫자에 맞춰가지고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방식의 조작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박 5일 사이에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67만 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8.15%포인트 이렇게 부풀린 것 그렇게 뻥튀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서울의 18개 그런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어떻게 낙선자로 바꿨는지 18개 선거구에서 당락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작성한 도표도 보셨겠지만 그걸 좀 더 깔끔하게 또 색깔을 넣어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공병호 tv를 봐오신 분들은 이 해의 도를 좀 더 더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연히 처음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방송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7대 11 48개 의석이 37개가 민주당이 가지고 11개가 국민의힘이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야 전문가는 이번 서울 전역에 걸쳐가지고 사전투표장에서 세 사람의 투표자가 오셔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는 바로 그 순간 허수 가공의 수 만들어진 한 장의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세 장당 한 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는 4분의 3은 사전투표에 직접 오신 분들 실제 사전투표자수고 4분의 1은 만들어진 가짜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다 이런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전산프로그램의 규칙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한 번 정도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로 4월 10일 총선 전국 전역에서 조작활동이 어떤 식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행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는 5월 10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5월 10일은 여러분들께서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전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신분증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캔이 된 것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선관위에게 보관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즉시 삭제였지만 전번에는 한 달간 후에 삭제하는 5월 10일 날 삭제가 되게 됩니다. 5월 10일 날 삭제가 되고 나면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성 문제는 상당 부분 이렇게 다시 과거의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공직선거에서는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이고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일정수를 더한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50% 아날로그 50%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일투표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종일투표지를 4박 5일 사이에 투입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투표지 투입이 없는 조작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도 용기가 있는 분이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 나서게 되면 이미 종일투표지가 갈아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투입돼 있는 상태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기존의 투표함에 있던 투표지들을 다 파쇄, 소각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투표지를 전부 만들어서 투표함 전체를 통과리하는 이른바 투표함의 통과리를 한 다음에 법원에 여러분들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5월 10일 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삭제가 되고 나면 저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4월 10일 선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이끌고 있는 그런 부정선거 방지대나 또 민경욱 전 의원께서 이끌고 있는 그런 국투본 같은 데서 4월 27일 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거의 선거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4년간 해가지고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외람된 그런 요구고 제가 할 수 있던 최선의 노력은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이미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다 밝혀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해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라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5월 10일까지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 문제를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미는 어제 설명했지만 또 너무나 신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엔지니어 배경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참 요즘에 그런 고대역폭 반도체 엔비디아의 CEO가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그렇게 평가한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칩을 8층 12층까지 올리는 그런 기술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나 또 신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본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